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. 차이나 유머 조크 49번째는 나른한 하루 일과의 잠시 쉬어가는 차이나는 차이나 몽개그 18개 에피소드 편입니다. 매번 주말이 끝나고 푹 쉰듯 하지만 뭔가 월요일은 나른하죠. 이 나른한 느낌은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쯤 되어야 뭔가 풀리긴 하는데 금요일이면 또 불금이라 몸이 피곤해지고 주말은 다시 푹 쉰듯 하지만 또 월요일은 피곤하고 반복되는 일주일 나른함을 잠시 있게 해주고 활력을 찾게 해주는 건 역시 개그 힐링입니다. 오늘도 차이나는 차이나 몽개그로 잠시 힐링하실까요? Share this quot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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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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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